LA 셰이프 내에서 동료에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관이 6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셰이프 경관 2명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믿을 정도로 구타당하고 목이 졸렸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총 8명의 피해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에서 6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4명의 동료가 반디토스 부조직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변화사는 카운티 정부와 셰이프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조직폭력 경찰이 존재한다며 믿기지 않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케네디홀에서 로스앤젤레스 셰이프 스테이션의 허가를 받는 행사 이후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폭력 조직이 범죄기업처럼 동로스앤젤레스 셰이프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에서 기소된 반디토스 혐의자 중 한 명은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셰이프로 그는 이전의 경찰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기소된 반디토스 혐의자 중 한 명은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셰이프 스테이션을 운영했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기소된 반디토스 혐의자 중 한 명은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셰이프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